어디에요? 미안.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. 네. 조심히 오세요. 어떡해. 저기다. 야! 나 불어! 하지마! 괜찮아요? 아 어떡해. 괜찮아 다진 데 없니? 죽으려고 환상했어. 여기 미국이라고요. 미국 아무나 총 갖고 다니네. 안 죽었잖아. 나 지금 걱정하는 거야? 아니 아니 어쩌다가 발이 그렇게 된 거야. 아줌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. 나 때문에 아줌마 죽을 뻔했으니까 총상으로. 뭐 총상? 아니 누구한테 어쩌다가? 아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조금 스쳤어요. 아니 총에 맞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냥 살짝 그러다가 다친 사람처럼 편하게 말해. 내일 당장 들어갈게. 아이 끊어. 티켓 알아보게. 아니 여보 그럴 필요 없어. 니 아빠 그 성질에 당장 달려오시겠다. nest Bennett 이 다리. 아니 일어나 거라다. 저기 ayun. 아침에 건너뛰고. 아침에 금사일에 걸려져. 감사합니다.